안녕하세요 크리시아 영상학교는 양현희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상학교 2월 1주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언의 은사가 가지는 중요한 목적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의식적이고 관념적으로밖에 알 수 없죠 말씀에 대한 자의적인 깨달음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없거나 열매가 없는 깨달음은 관념적이고 사념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카페 크리시아 영상학교에는 그동안 성령께서 저에게 영음으로 들려주신 예언의 말씀이 선포하라는 명령에 따라 예언 게시판에 올려져 있어요 기도와 영성훈련에 대한 주옥같은 예언의 말씀을 성경 말씀과 동일한지 분별하고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인지 알리라 먼저 기도훈련, 지도자의 본을 따라하는 방식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기도는 지도자가 한 것을 따라하면 되니 얼마나 쉬우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상학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하는 자세나 태도를 구체적인 방법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온 기도 방식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그런 방식이죠 기도하는 방식이나 태도에 대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도제식 훈련과도 비슷하죠 성령의 외인들은 기도하는 방식을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4년 동안 영성학교를 제가 이끌면서 은사와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친히 보여주신 말하자면 검증된 기도 방식은 우리가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가장 탁월하고 열매가 있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되겠죠 우리가 맨 처음 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며 배우러 온 사람은 없었어요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형통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시작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어떤 기도를 해야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를 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의 모든 약속을 내 것으로 누리게 되는 놀라운 기도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들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기도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먼저 들어간 지도자의 발자국을 따라오세요 중요한 차이첨 찾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 목요일부터 오셔서 훈련에 참여하신 훈련생 여러분께서는 많은 시간 기도훈련에 자신을 들여왔습니다 영성학교에서 가르쳐 드린 대로 빡세게, 흑독하게 해오신 저와 코치들은 그러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언어와 기적도 경험했고 문제도 해결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으로 입문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따라하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앞서 가신 사람들과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질문해 보셔야겠죠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해왔습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하면 결과가 나온다고 믿으며 살아왔죠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힘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기도훈련에 정진하고 있다는 그런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셨어요 그 이유가 바로 제가 한 것과 또 훈련생들이 한 것에 주요한 차이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뻔한 일을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자원을 털어서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날때부터 뼛속까지 죄인인데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말이죠 아무리 박박 긁어도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데 믿음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내게는 사랑이 하나도 없는데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올 한 해 우리가 하는 기도훈련에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오시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 가난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으시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성경의 위인들이 가진 공통점인 마음이 지극히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믿음을 만난 적이 없다 로마 백부장 보고 그러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혈중에 걸린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사껴 오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 대신 받였다 고네류에게 하신 말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일족을 데리고 텐트를 치면서 나그네로 살았던 나브라함이나 장작권을 얻으려다가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야국 형들의 시계를 일찍엄치 나락으로 떨어졌던 요셉 이들 모두가 가난한 마음으로 일생을 보내야 했던 주의 종들입니다 현재 우리를 이곳 영수학교에 이끌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가난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와서 기도하다 보니 은혜와 응답도 경험하고 문제도 해결되고 가족들도 함께 기도하게 되니 어느덧 가난했던 마음을 잃어버리고 유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입니다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님을 배우세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증모하실 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배운다는 것이죠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주님과 동락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천국보금을 들었습니다 십자에서 돌아가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지만 다시 디베라 바다로 돌아간 만큼 여전히 무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는 우리 마음에 나는 왜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지 성령을 받아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나의 동기를 점검하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외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우편에 앉으셔야 성령이 오실 수 있었어요 내적으로 내 자아를 버리고 주님께서 언저리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를 수원해야 오실 수 있습니다 시키니까 하는 마음으로는 오실 수 없어요 내 온 마음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꽉 차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그렇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내 방식,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따르게 와라오니 나를 받아주시도록 간구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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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모iskt 잠시 disadvantages ELL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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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